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교육 박람회대학교에서 공유교실 텔레클래스 이것은 아이스튜디오로 할 경우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방송국이죠. 방송국을 할 경우에 어떻게 원격, 줌이죠. 지금 제가 왼쪽에 줌 비디오를 하나 켜는데 줌, 그 다음에 유튜브, 그리고 메타버스 지금은 이제 강의용으로 좀 잘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이프렌드를 이용하는 메타버스 대중적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 양방향 인터랙티브 하는 줌 그리고 거기에 아이스튜디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원격교실, 비대면교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격교실이라는 단어 텔레클래스에서 공유교실 같이 수업을 한다는 내용까지 갔는데 지금 쓰고 있는 줌으로 공유교실도 되고 유튜브로 해도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메타버스 안에서 강의를 만들어 올려서 해도 되는 건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품이 있게 아니면 좀 더 몰입감 있게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지금 이제 이런 환경에서 그린이죠. 그린을 꼭 쓰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런 환경을 쓴다거나 여기다가 줌을 넣는다거나 혹은 이쪽에 제가 하고 있는 공간 이런 방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런 환경입니다. 제가 앞을 보면은 여기에 이쪽에 이제 와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쓴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게 되는데 이렇게 그 ppt를 놓고 저게 출력 화면이 되고 일부 스킬을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디다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여기다가 교실 원격교실을 놓고 그 원격교실의 학생들을 보면서 한다. 단지 줌이 예를 들어서 큰 학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줌에 그 발표자 모드를 놓으면 혹은 주매 학생들을 놓으면 혹은 여기다가는 이제 발표 자료 화면 공위를 놓으면 합성에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자막을 제가 지우고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막 기능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 자막을 이렇게 이제 온시키면은 애니메이션 자막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이렇게 타이틀링이 나가서 우리가 방송국 보다 더 방송국 같은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환경 즉 여기는 그냥 이런 노트북이니까 이것이 노트북에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돼서 스위칭도 되고 또 여기 있는 모니터들이 입력이 되니까 그 ppt다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보이는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 데스크탑 방송국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빠른 속도로 한번 이 공유교실 텔레클래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각 가상 전자 칠판 칠판 전자 칠판은 파워포인트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하잖아요. 칠판에 이것저것을 맘대로 보이는데 왼쪽에는 줌을 놓고 한다. 이런 수업 방식을 통해서 무엇이 공유교실이고 무엇이 원격교실이고 또 아이스튜디오를 썼을 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아이스튜디오는 원격교실 또 스마트폰으로 보이니까 스마트교실이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전자 칠판 프로젝터 뭐 모니터에 보이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런 그 교실 안에서 하는 수업을 아이스튜디오를 쓰는 순간 여기 아이스튜디오를 이제 교탁에 넣은 것일 뿐입니다. 아이스튜디오라는 pc 노트북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안에서 노트북 쓰면은 그것이 원격교실에 갈 때는 지금 여러분 보는 아이스튜디오 그림이 가니까 이것이 원격 수업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을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강의 장치 강의를 하는 칠판에서 하는 강의처럼 가상 칠판 하는 강의 장치로 특허들을 여러 가지를 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배경이 그린이면 아주 방송골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줌에서 본 것처럼 배경 리무버 이런 걸 통해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과 노트북에 있는 자료 혹은 카메라들을 가상 합성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의 가상 강의 장치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교실에서 카메라를 놓고 찍는 것과 달리 더 아름다운 교실에서 멋진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방식이 된다.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스튜디오에 가서 하는 촬영보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더 멋진 수업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제 이렇게 방송에서 쓰던 거죠. 이렇게 방송에 쓰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한번 그 이게 이제 영상이긴 한데 뭐 실제 쓴 TV조선에서 쓰던 영상들이죠. 그런 걸 말 수 있는데 잠깐 요점을 얘기하면 데스크탑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막을 잠시 제가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에 가서 찍는데 거기 가면 카메라들이 있고 방송 장비가 있고 운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튜디오 세트를 그래픽으로 만들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세트를 만들고 거기에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지미집 액션이 일어나서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장면들의 스위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혼자서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알아서 선생님 강의만 하면 된다 하는 강의 장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장비가 방송이 넘어가려고 하면 그것을 보는 학생들, 교실에 오면 칠판, 선생님, 학생 이것을 가상공간 재합성 시키는 기술이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면 선생님들이 그냥 혼자서 강의하면 알아서 될 것인가. 인공지능이죠. 지능형 기능들을 넣어서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돼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눈 맞춤도 동시에 일어나고 선생님도, 선생님 볼 때는 선생님이 좀 더 선생님답게 또 칠판을 볼 때는 칠판답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원격 회의나 또 원격 강의나 지금 얘기하는 공유교실 같은 내용을 이방, 저방, 저교실이 보이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보이는 공유교실에 대한 내용 또 그것을 소위 메타버스에 올리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전자동으로 전부 이렇게 왔다 갔다도 되고 물론 지금 저는 이제 그 기능을 막 흔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이런 것이구나 느끼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액션을 많이 줬는데 천천히 부드럽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동 교실에서도 하이브리드 교실이 뭐냐 이게 지금 HRD 코엑스에서 했던 학회인데 여기에 보이시는 이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제 화면 같은 걸 보였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여기 선생님 얼굴이 요만하지만 이제 크게 나올 때는 이만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하이브리드 강의로 하는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선생님과 교탁을 여기서 더 멋있게 보게 된다. 그런데 요즘에 이 프로젝터가 좀 저렴해져서 아주 큰 거를 여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터를 써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게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교실을 만들게 되면 정말 선생님이 200인치 화면에 나오는 그런 교실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에도 나가고 줌에도 동시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원격 교실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양방향으로 되니까 그것을 공유교실이 되는 거고 유튜브로 나가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스마트 교실이 되는 하이브리드 대면 유튜브 양방향 원격 수업 이것을 저희는 하이브리드 강의다. 단지 대면, 비대면 뿐만 아니라 멀티 교실까지도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실은 지금 보시는 것을 이렇게 선생님이 제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여러 명이 보이면서 같은 화면이 여기저기 보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교실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교실이 나오면 줌으로 하면 이렇게 나눠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교실이 되면 다리미 만든 아이스톤 미트라는 걸 쓰게 되면 고화질로 강의를 줌은 약간의 압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뿌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런 효과를 없이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많은 강의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 강의는 녹화가 되니까 녹화된 강의는 영원히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선생님 강의를 항상 볼 수 있는 게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드리나 혹은 여러 가지 구글 클래스나 또 요즘 많이 나오는 다양한 LMS 있지 않습니까? 블랙보드다 이런 것들을 써서 올려놓게 되면 강의가 클라우드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장치를 가지고 여러 명 여기 유명한 선생님이죠. 참선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할 때 모니터에 놓고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한번 여기 장면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과 자료를 이걸로 보는 스마트폰 학생이 여기에 와서 이걸 보는 것보다도 나을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아이스튜디오의 강의 장치는 더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다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런 방식들을 써서 강의를 했을 때 우리는 교실 안에 이걸 가져갔을 때 여기 지금 크로마키가 없지 않습니까? 크로마키가 없지만 배경 리무바를 정말 방송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수님 강의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했을 때 스마트폰을 강의 이 문화가 바로 아이스튜디오의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격으로 회의를 할 때의 장면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덕단지에 있는 원장님들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대전파이너파크에 모여서 이 소리가 조금 크니까 저희가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는 지금 보는 화면이 실시간 가는 거죠. 줌으로 혹은 스카이프로 혹은 구글 밑으로 갈 때 그런 환경이고 저는 이것을 제 방에서는 이렇게 보고서 하는 겁니다. 제 방에서는 제가 이런 방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보면서 또 환경을 보여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런 VR 프리젠터에 대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즉 미래부에서 했던 VR 컨퍼런스 VR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보여서 강당에 계신 분들이 정말 몰입감 있게 보는 것도 했고 이건 실제 카이스트에 넣은 시티과의 교수님과 같이 학과장님과 같이 최첨단의 강의실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우 교수님이 하신 거고 저희는 장비를 넣고 여기 프로젝트는 또 다른 우리 스마트 조합에 계신 조합 사장님께서 이것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XR 스튜디오를 해보자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애트리 강당을 VR 강당 여러 강당에 계신 분들 다른 지역에 있는 회의실 미팅룸 또 직원도 한 2,500명이 같이 보고 있는 양방향팀과 내부 방송을 해서 여기서 이제 원장님이 크로마키가 없는 거죠. 이 앞에 있었지만 여기 크로마키 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잠시 한번 보면 이런 장면이 현장에 조금 더 나가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합성, 가상합성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녹화되고 이것은 이제 내부망을 통해서 방송 나가는 핸드폰이나 여기 나가고 있는 장면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스튜디오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강의를 하면 나머지 플랫폼 유튜브, 줌, 이프렌드 이런 게 올라가는 그 플랫폼은 다른 플랫폼을 쓰는 거고 저희는 이제 방송국을 하는 거죠. 그 방송국에 있는 것들 중에 노트북으로 하는 거, PC에 넣는 거 전자 칠판으로 강의함 알아서 되는 거 또 전자 교탁, 데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크게 방송국을 빌트인 방송국이죠. 우리 아파트를 져서 납품하듯이 이제 빌트인 방송국, 방송국 져서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크로마키 없어도 되니까 아무 곳이나, 아무 곳이나 방송국이 되는데 칠판으로 하느냐 혹은 이제 회의실 같은데 혹은 방송실 같아 이제 그린 스튜디오 있으면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또 데스크, 교실 같은 데 놓으면 학생들 보면서 살 수 있는 거고 또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는 데는 이 렉터널 갖다 놓으면 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을 제공해서 교실에 가서 이걸 쓰게 되면 줌으로 나오는 거와 거기에 있는 줌 학생이 나오니까 저는 이것을 하이브리드 강의다. 즉 학생들은 여기 그린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프로젝터나 이런 것이 있는데 학생들은 여기를 보면 되는 거고 비대면 학생과 그 강의가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큰 칠판을 해도 되고 데스크를 해도 되고 교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교실로 이 강의들이 올라가면 이 그림을 같이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 프렌드에 가서 아바타들이 가면 그 강의는 거기에 있다. 강의를 듣고 토이하고 모이는 공간이 된다. 그것이 메타버스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되죠. 이 하이브리드 교실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일반 강의 아까 참사 선생님 하듯이 그냥 강의만 하면 여기에 비대면 강의와 학생들이 보인다. 그리고 다른 교실들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른 교실에 똑같은 게 나가니까 여기서 본 학생들이나 여기서 본 학생들이 가는데 저희 챌린지는 대면 학생이 보는 강의와 비대면 학생이 보는 게 같기 때문에 이것이 원격 교실 공유 교실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교실들이 나와야 되니까 교실들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그 교실 안에 그 다른 교실이 크게 나와야 되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교실에 항상 나와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니징을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에는 카이스트 미트 덕컴 각 대학마다 그 미트 덕컴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미트 덕컴 아이스트로 미트 덕컴 이렇게 해드려서 온프레미스 학교 안에 서버를 넣어도 되고 이제 보안 문제가 있는 그 기관들을 안에 넣어도 되고 밖에 클라우드에 넣어도 되는 걸 해서 교실마다 이 서버를 통해서 각 교실 연결하는 거죠. 중으로도 들어오지만 동시에 다른 교실도 이렇게 크게 나오게 해서 여기에 교실들이 이렇게 실제 교실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아이스트로 미트 멀티 세션 화상에 즉 클래스 1 키리 서울하고 MIT하고 이렇게 갖다 붙여서 교실을 그 교실이 보이게 하는 방식이란데 이때는 이 안에 여러 프로젝터를 쓰거나 혹은 비디오 월 기술이라고 해서 파사드라고 그러죠. 스크린을 여러 개 달아서 한 스크린처럼 매니징하는 그걸 써도 된다. 멀티 세션 화상에 서버 플러스 비디오 월 컨트롤까지 가면 더욱 멋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비디오 월 기술은 저희 장비 하나에서 프로젝터가 12개까지 저희 추천화 12개 16개까지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적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한 서버에서 근데 하나로 성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두 서버 넣으면 더 크게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12개 정도의 프로젝터 4개 정도의 프로젝터 8개의 프로젝터 하나의 스크린으로 놓고 스위처 믹서처럼 그 안에 자유롭게 여기다가는 A 클래스 여기다가는 B 클래스 또 조그맣게 넣은 데는 멀리 있는 데 이렇게 넣고 하는 걸 다 만들어서 원격 교실에 해당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여기 비디오 월 기술은 여기가 뉴스 룸 방송 가면 뒤에 조금 모니터를 많이 달았죠. 옛날에 모니터 화질이나 이런 게 떨어졌으니까 비디오 월에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많이 달아서 엘리지 프로젝트를 달아서 여러 대를 할 때 쓰던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이제 대형 스크린으로 연결했을 때 엘지 브랜딩과 거기다가 믹싱을 하고 스위칭을 놓고 라이브 인풋을 받아서 교실 전체의 환경을 멋진 공간으로 하고 거기에 학생들을 쭉 앉혀놓으면 마치 그런 여러 명이 같이 앉아있는 큰 교실이 되는 데서 수업하는 느낌이 나고 또 이 같은 그림을 다른 교실에도 놓으니까 다른 교실에서도 같은 학생이 나오는 그런 뉴스 룸 파사드 그 다음에 화상회의를 집어넣는 그런 방식들을 써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 우리가 코엑스에서 이제 이때 이것은 스카이프를 했고 여기는 지금은 줌그림을 그냥 넣은 겁니다. 이건 실제 그림이고요. 여기는 프랑스의 이러닝 팀장님께서 하는 것을 거기서 보인 장면이고 이것은 지난번 이러닝 전시회에 이렇게 보여서 실제 멀티 교실을 구현시켰던 것입니다. 그 외에 저희 다림에서는 이제 다림이 원래 유명한 것은 주조정실에 APS라고 해서 APC 자동 송출 서버를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 유튜브를 24시간 방송할 수 있는 학교 송출 서버 또 부조정실이라고 해서 지금 알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쓰는 건 좀 간단한 거고 더 방송국에 쓰는 급을 여기다 넣어서 학교 안에 방송실을 하게 되면 이제 각 교실의 방송이 그 시간이 되면 스케줄로 나가니까 특정한 시간들은 한 선생님 강의를 그냥 같이 보자 영어 선생님이 이 반에도 가고 저 반에도 가고 하지 말고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1학년 방송 2학년 방송 3학년 방송 학교 방송 한 데에서 다 할 수 있게 그런 자동 송출 서버를 이제 학교용으로 만든 거 FS1000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방송국에 많이 쓰고 있죠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방송이나 해외방송이나 경제적으로 하는 거 이번에도 그 기독교 방송 송출 서버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그런 서버를 쓰게 되면 학교 방송이 정말로 인터넷 방송이 된다 그래서 교실을 하자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아이스투디오들이 교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방송실 학교 방송실에는 아주 고성능의 주조정실 부조정실 넣어서 방송국이 돼서 24시간 방송이 나가게 하고 교실 중에 좀 특별한 교실들은 공유교실로 만들고 화상회의 서버를 넣게 된다 이외에 이제 LMS와 또 우리 CMS 유튜브가 보통 많이 쓰니까 CMS가 유튜브입니다 방송 서버를 유튜브를 안 쓸 때는 저희가 내부 망 서버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아이스투디오를 LMS 아이스투디오를 CMS라고 하고 LMS는 이제 구글 클래스나 혹은 저희가 오픈EDX 지금 캐리스에서 하고 있는 표준을 따르는 것은 오픈EDX로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MIT 하버드가 만든 EDX 플랫폼 개발자로 오픈해서 전설에 같이 쓰자 한 것을 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건 주조정실에 대한 기능들인데 저희가 실제 금산에 있는 둘이 초등학교에 이걸 넣어서 방송을 하게끔 해놨고요 여기에는 스크립트 하나도 없이 이 버튼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가지고 파일들만 쭉 여기서 드래그앤드롭 시킨 다음에 플레이하면 방송이 나가고 라이브 타이틀링이나 스위칭 등을 다 볼 수 있게 해서 3, 40분만 설명하면 다 쓸 수 있는 장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화상의 미트는 웹알시티 국제 표준이죠 웹알시티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지라고 하는 잘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서비스해 드린 것뿐이고 소스 오픈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독일이나 이런 학교에서 전부 이 플랫폼을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활용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LMS 역시 오픈EDX 기반으로 한 거라서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버드가 계속 그런 데 쓰고 있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같이 쓸 뿐이고 좀 더 유저 프렌드에게 약간의 손만 봐서 제공해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오픈EDX LMS 만든 거를 여기에 뭐 AI 기능도 있고 학습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어드밴스된 구글 클래스보다 조금 더 어렵지만 보다 전문화된 게 돼서 대학이라는 데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간단히 쓰는 건 다 누구든지 한 역시 30분 정도 설명하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공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학교 교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인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상의 교실 가상의 캠퍼스에서 간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한국에는 게임제페토 이프렌드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 서버는 GPU를 제공하지 않... 많기 않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는 그래픽 클라우드 제공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넣으면 되는데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은 아주 간단한 3D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고 우리가 게임처럼 게임 PC를 사서 게임을 즐기듯이 게임 플랫폼처럼 막 강력한 3D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가면 교실을 간단하게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그 분위기를 만들고 아바타 정도가 가서 모이는 공간이다 이 프렌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만 되긴 하지만 뭐 PC도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 안에 교실에다가 선생님 강의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한 강의 같은 것을 거기다 넣고 아까 얘기한 그런 교실 멀티교실 뭐 원격 교실에 그 텍스처를 입혀주면 거기 모여서 강의도 보고 토이도 하는 미팅의 공간이 되니까 그러한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해 나가면 우리가 좀 더 유익한 교실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그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메타버스에 집어넣는 방법들을 추천해 드리고 캠퍼스에 가서 이방 저방도 가고 학교도 가보면서 미팅하고 학생들이 모이면 선생님 강의만은 아니잖아요 모여서 얘기하고 토이하고 또 필요한 것을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면 좋은 교육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환경 어느 대학교가 거기 가면 있다 거기 교실에 강의들이 있다 이런 식의 방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수업 강의 장치 아이스튜디오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의 기존 플랫폼들을 갈 수 있고 그런 것이 seamless integration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썼던 헤이들보다 좀 더 나은 헤이들 한다면 아이스탠드만 탁 씹어넣으면 설치 시간 1시간 안에 되고 인테리어도 거의 필요 없이 될 수 있다 아이데스크로 셀프 스튜디오도 이렇게 갈 수 있다 교실 안에 전자 칠판을 넣게 되면 바로 교실은 메타 교실 멀티미디어 교실 또 더 나아가서는 원격 공유 교실 하이브리드 교실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 선생님 칠판 수업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 모니터를 꼭 여기다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설치에 용이하게 저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전시회도 그것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선생님은 그냥 일반 강의 하듯 하면 다 스마트 강의 것이 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렉턴 교탁으로도 만들고 또 책상으로도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제공하는 아 그런 방식들을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렇게 간단한 뭐 공사 안 하고 그냥 작은 공간도 카이스트로 가보니까 이제 교수 학습 지원 센터에서 디자인 선생님께서 만든 게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중국제입니다 갔다가 손 닿아서 제공해 드리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약 30여년 동안 방송계 엔코더 JPEG MPEG 1,2,3,4 또 스트리밍 또 CCTV 디지털 최초로 하석하는 것 등 하다가 이제 지금은 드디어 이 VR 세계 환상적인 이 메타버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인류가 만든 스마트폰 또 방송 비디오 코덱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드는 소위 참여 공유 개방에 2000년들어서 써왔던 철학 세상은 함께 만들고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소유한다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DB를 만들고 강의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시대의 달인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내용 짧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달인과 함께 여러분의 교육의 소중한 컨텐트를 이제 멋진 그 세상으로 바꾸는 데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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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